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 제보를 받았기에 그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대유의 김만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던 유한기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관련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수억 원의 목적은 첫 번째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팀장 등 대장동 사업의 작전 책임자들이 이재명 시장과 함께 호주 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당시에 화천대유의 모든 수익을 몰아주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반대 인물이던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을 제거하는 그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한기 당시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은 2월 6일 전후로 대장동 아파트의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함께 같은 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역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역할은 2015년 3월 26일에 세계 컨소시엄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자 신청이 접수되고 하루 만에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선정하는 짜고 치는 화천대유 업자 선정 과정에 유한기 본부장은 절대평가위원장 그리고 상대평가소위원장으로 심사위원회 사실상 책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하여 김만배와 유한기를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미 유한기 본부장을 조사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음에도 법원에 의해서 기각될 정도로 부실한 수사로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는 검찰은 김만배와 유한기 사이에 수억 원 금품 수수 사실을 명확히 수사해서 구속영장 사실에 포함시키고 김만배와 유한기를 구속수사하여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공모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